안녕하세요. 2AM의 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2AM의 조무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돌리도요. 2AM의 흐름한 바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2AM의 수로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초절정 슈퍼 울트라 고풍 겸 명품 전략을 이수로 오시면 됩니다. 저희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. 2010년이죠.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여기서 첫 투어를 시작했는데요. 투어를 시작하고 전국 6도시를 돌면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는데 그죠? 뭐랄까요? 처음 시작한 공연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려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희는 참 10번 다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10번 중에 한 8번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매트 많이 들으셨습니다. 저는 하루하루가 감회가 새로워요.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? 첫 공연 날은 그냥 뭐 울고 불고 그냥 조건 씨 울고 진윤 씨 울고 뭐 제가? 제가 울었나? 울렀지 잘못 보셨을 겁니다. 아니요. 아까 영상에서 여기 다 보셨거든요. 그렇습니다. 눈물이 콧물이 되고 어쨌든 전국을 한 번끼 삐익 넓어오니까 확실히 감회가 새롭네요. 그러니까요. 이번 투어 공연 한의 한의가 모두 소중하기는 하지만요. 역시 가장 중요한 공연을 굳이